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안 보여 많이 떴는데 괜찮아요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아니요 괜찮은데 나무쪽 헬로웨이 3번입니다 3번 3번 아 나는 안아프다 나는 안아프다 시작 왼쪽에 벗고 가져가라 추워서 그래 추워서 잠깐만 그냥 바로 가면 돼 바로 손목 쓰지 말고 하트 같은 편이라고 엄청 그럼 해줘야지 형님 저희 쪽은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니야 오른쪽 벙커 들어갑니다 벙커 괜찮아요 형 이거 작전 아니죠? 억지로 사르려고 이 정도면 작전이 큰데 괜찮났어 좋죠 감사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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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갔다 잘 갔다 민프로님 두번째 샷 거기 붙이신겁니까? 잘 때렸다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겠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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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죠? 뭔 일이죠? 민프로님 버디 축하합니다 역시 술에 힘은 강합니다 벙커 넘어가는 거리가 170m고요 벙커 위로 가는게 제일 센터입니다 3번홀입니다 전홀에서 버디 하신 우리 민프로님 아너 나무 오른쪽이요 나무보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면에 벙커 위로 가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정면에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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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하고 나무 사이 보라고요? 네 왼쪽에 나무 한 그루보다 오른쪽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정면에 벙커 정면에 벙커 정면에 벙커 정면에 벙커 정나 남자 정면에 벙커 최소하 정해서 lij纏 멋있다 페달 리밋 티샷 드라이버 요즘 너무 좋아지셨어요 보겠습니다 아 안돼요 공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왼쪽 괜찮습니다 나이스 왼쪽에 괜찮습니다 공은 괜찮습니다 자 4번 홀 핫3입니다 저희 팀이 지금 5타 차로 3타 차로 지고 있고요 거의 뭐 경기 진행이 안되는 수준으로 지금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촬영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훅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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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치려고 했는데 훅라이 라는 말이 지금 흔들렸어요 아니 아니 훅지가 아니라 아니 그런거 신경쓰지마요 콩만 보고 고기만 들지마 네 공은 괜찮습니다 스타벅 오 뭐야 뭐 절칠 수 있어요? 아니요 훅라이 토마토어 포도인데 고당돌아줄래요 와 콜롤리도다 포도 안 쓰고 맛있네 네 시어 꼬 그러고 가야돼 자 가서 또 수자 하음 하음 안쪽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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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아니니까 현재까지 1등을 달래고 있는 민푸는입니다 민푸는 화이팅 화이팅 와우 나이스 어프로치 굿샷 페달님의 어프로치 조금 컸어요 알 Mona 안에만 들어가 봐 躱아 에이 어퓨 됐다! 아 조금 약했다 조금 짧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포틴 잘 쳤습니다 자 탄도 낮게 오 나이스 안 쳤습니다 안 돼 일단 해줘도 안 들어갔다 어 살았어 살았어 괜찮아 괜찮아 현재 1등이니까 아니 뒤에 스타트는 이정도 나가요 굿샷 네 We shot 어 어 아 네 고맙습니다 굿샷 굿샷 해 뜨니까 다 안보이네 못봤어 해 뜨서 안보이는게 아니라 숨바지에서 안보이는거 아니야 얼른 이제 못봐요 진짜 어후 완전으로 내려가버렸네 와우 여기 당겨버름 완전 옆어버렸네 네 흐하하하 흐하하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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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야야야 야야 넘어갔어 아 작전 실패인데 에이 에이 어 어 오르막인데 여기 아 아 에 아 오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군명조끼 꼬린 군명조끼 호리라니스 호리라니스 박지영이 얘기 군명조끼 아 땡겼다 또 군명조끼 가고 있습니다 완전 풍종이네 오빠 내가 이거라고 했잖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데려와ira 세대되어 기대되면 그러면 똑같은 자리가 오케이 라인보다 조금 밖에 보고 나이로 완전 재밌겠다 4,5m를 쓴다 나이스 보기 보기 보기도 행복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굿샷 영상 촬영할때는 오구야 괜찮습니다 지금 백승장가서 백승장 사막이예요 공중이 못사겠는거야 산이 있길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진짜 파지네 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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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흥샷 형님 먼저 치세요 네 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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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드라이버가 장난아닙니다 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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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등 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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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래서 아름다운 형님도 지금 캐디님 조언대로 가고있어요 우리 민프로만 저기있잖아 민프로는 최소 굿샷! 이야 오는 대로가 아닙니까? 이정도면 캐디님 우리 팬 아니... 굿샷! 저쪽에 그라스방커... 어 안들어가겠어 네디입니다 오늘 클럽딕 금광 나왔는데 재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니 선사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열심히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달량입니다 1년만에 나왔고요 작년 유튜브 이후에 1년만에 나왔고 그 사이에 나오긴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안 했으니면서 기억되셨는데 아이고 아파 근데 오늘 운영자 2호 가겠습니다 약 안 사요 아예 오늘 너무 잘 지고 있어요 민프로님 한 번 안 닿는다 조 åt기 그거 안 맞을구 근데 괜찮을텐데 태워야죠 괜찮아 말할텐데 믿을 것인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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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아오! 저 땡시 날 때부터 오케입니다 왜 나를 안타지? 여성 친화적인 파슬리입니다. 그래도 저희 오늘 이정도면 완전 남성 친화적이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굴입니다 현재 3타 차이 거의 뒤집기 힘든 상황인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겨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이패 뒷발보세요 굿샷 마지막으로 돌아왔네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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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